안녕하세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자로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이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들어갑시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험하니 세상 험된 부기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른길 따르라 그의 길이 세계 만민의 찬등길 이 길 따라서 살길은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이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일소시 갈리여라 제게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해 참 사랑해 하나님 참 사랑해 하나님 아무런 그 천하네 그lli의 구한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맛임네 앤 빛을 위해 살겠네 어둠 밤 지나 고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이 내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삼아